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은 다른 말로 개방성이라고도 해요. 요즘에 요게 좀 핫해요. 별표 한번 치시고요. 한정된 음은 어휘를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자음과 모음 운영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이 총 40자예요. 총 40자인데 그게 맞춤법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게 지금 만자가 넘어요. 맞춤법에 맞게 만약에 맞춤법에 틀리는 거 만약에 이런 것들도 만약에 맞춤법에 맞다고 한다면 만개를 훨씬 더 뭐할까 뛰어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정된 40글자 가지고 만개를 넘게 적을 수 있다는 것도 놀랐잖아. 그게 바로 뭐다? 창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와의 뭐가 된다? 차이점인 때문에 요즘에 좀 이 창조성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인간의 언어는 계속 변해요. 물론 역사성도 포함이 되겠지만 인간의 언어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뭐하나 이렇게 변형해서 새롭게 만들고 또 변형해서 새롭게 만들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물의 언어는 그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변형이 불가능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입니다. 여러분 예시. 자 예시예요. 어떤 꿀벌이 날아다니다가 꿀을 발견하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팔자춤을 춘대요. 이렇게 팔자춤을 추는 거야. 팔자춤을 막 추는데 이 꿀벌 아이큐가 한 120 정도 되는 꿀벌이었나 봐. 저기 갔더니 꿀이 있는데 와 꿀이 겁나 많아. 꿀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아씨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린 거야. 크게 그린 거야. 왜 꿀이 뭐하니까? 망크듬. 근데 동네 친구 꿀벌들은 꿀이 있구나 하고 날아갈 뿐이야. 그걸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 말은 변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게 바로 인간의 언어는 뭐가 있고 창조성이 있고 동물들의 언어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창조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읽어보고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새로운 말, 그 다음에 숨어있는 말, 그 다음에 좀 저속한 말이 새롭게 뭐하기도 한데? 만들어지기도 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고민이 들어야지. 아니 잠깐만. 그럼 역사성하고 창조성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창조성이 지금 말을 새롭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럼 아까 역사성에도 뭐가 있었어요? 신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있었잖아. 어떻게 다를까? 자 논리는 되게 쉬워요. 논리는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여러분. 진짜로. 무에서 유가 나오면 역사성이 되는 거고. 있던 거를 가지고 변형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면 뭐가 된다? 창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쉬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랑 길을 걸어가는데. 야 니 콜라 먹어봤어? 콜라? 콜라? 콜라가 뭐야? 천놈 새끼. 야 새로 나온 음료수인데 새끼야. 장난 아니야. 마시면 상쾌해. 그래? 콜라가 새로 나왔어. 이 세상에. 오케이. 역사성 창조성? 역사성이지. 없던 거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콜라가 의외로 빡 팔렸나 봐. 예를 띕. 다른 경쟁회사에서 다이어트 콜라, 체리 콜라, 레몬 콜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역사야 창조야. 그렇지. 기존에 있는 걸 변형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뭐가 된다? 창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똑같은 창조, 신생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있는 걸 변형시켰으면 창조성, 개방성이 되는 거고 아예 밑도 끝도 없이 무에서 유가 나오면 뭐가 된다? 역사성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 되셨죠? 자 그리고 용, 봉황, 유니콘은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기출에 나와서 창조성, 개방성으로 쓰였던 건데 용이라고 하는 상상성에 산 동물, 봉황도 마찬가지고 유니콘도 마찬가지죠? 얘네가 여러분 다 모델이 되는 동물들이 원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 같은 경우에는 뭐 할까? 뱀, 이무기 같은 거를 모델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봉황은 뭐 커다란 새. 유니콘은 여러분 뭐에다 뿔만 있을 뿐이야. 그래요. 말을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뭐다? 창조성이 되는 거고. 요 예시도 기출문제였어요. 요 예시도. 요 예시도. 봐봐. 아이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은 배웠어. 그 말을 배웠고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아빠, 아빠, 엄마, 엄마라는 말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던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던 아빠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해라는 말을 합쳐서 새로운 문장 뭘 만들어낸 거야?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기존에 있는 단어를 만들어서 조합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 예시가 뭐의 얘기가 된다? 창조성의 얘기가 되는 거지. 당연하지. 그래서 요것도 기출문제로 창조성의 예시였어요. 되셨어요. 요 예시 사장님. 요 예시어. 감사합니다.